안녕하세요. 단테로입니다. 저는 슈코드라에서 티라나 가는 버스 아닙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런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냥 뭐 끌어질 거 없는 버스요. 아 네 버스를 내렸습니다. 북부터미널에 내려주고 여기서 호스텔까지 좀 멀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줬습니다. 역시 버스가 국룰이죠. 사람 진짜 많네. 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버스가 되게 특이한 게 타고 나서 표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40레케인데 0.4유로입니다. 수비는 막 그렇게 안 비싸죠. 근데 진짜 그거를 정류장에 설 때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표를 확인합니다. 뭔가 비효율적인 그런 느낌? 이 건비는 나오려나? 아 왔다 호텔. 여기가 버프 호스텔입니다. 네 오늘의 숙소입니다. 이런 느낌? 와 진짜 나갔다. 와 네 이제 돌아다니 보겠습니다. 여기 말로는 무슨 퍼레이드도 하고 뭐 공연도 있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우 저기다. 아 여기가 공연장인가 보다. 뭔가 멋있긴 하네. 근데 뭔가 축제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데? 멋져있기 바라 Wię Platz 북 equivalent 네 네 와 함께 todos 또 알아 여기 보 toca 여기가 공연장인가 구입합니다. 이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 아쉽네 오늘 28, 29일에 왔어요 그래 아 예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단테 롬 아 예예예 와 구독자 한 명 추가했고 여기도 사람들 진짜 되게 친절합니다 막 그냥 인사해주면 다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어 일단 좋아요 일단 알바니아 인상 좋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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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네 내일도 콘서트 있다니까 어디에 한번 와봐야겠다 와 이거지 이거지 오늘은 좀 티라나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특이한게 1944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계속 공산주의였다가 그리고 1991년에 민주주의가 되면서 지금의 알바니아가 된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되고 지금까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 공산주의였던 곳들의 특징이 좀 건물들이 좀 삭막하고 막 특징이 없고 이런데 여기가 특이한게 그중 티라나 시장이었던 분이 화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좀 아름답게 바꾸는 데 큰 공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유명한 피라미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좀 전망대 느낌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올라오는 이런 뷰가 보입니다 네 피라미드 잘 봤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길에 다 붓기가 이렇게 쫙 걸려 있어요 진짜 붉은색이니까 진짜 강렬하다 네 그리고 그저께가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네 어젯밤에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왔어요 무슨 음악 듣나 했더니 거의 힙합을 듣고 힙합? 레게스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는 알바니아어로 대훈 헬멧 아 오케이 비자 진짜 크다 이게 120입니다 1.2으로죠 물가는 진짜 싼 것 같아요 앉아서 먹어 보겠습니다 되게 커요 비자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맛이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싸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가성비 최고 감사합니다 네 이 키위 아이스크림도 1유로입니다 지금 1400원 정도죠 와 진짜 상큼하다 진짜 키위라기보다는 레몬맛이 나는데 좋다 와 또 몽몽이 되었네 아 네 다시 중앙광장 갔습니다 아 네 다시 중앙광장 갔습니다 아 네 다시 중앙광장 갔습니다 특별한게 있나 이렇게 막 차다녔는데 아우 잘 못찾겠어요 여행이 두고 싶지 않다 야 이거 진짜 멋져 헤이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BTS 좋아해요. 한국인가요? BTS 좋아해요. 알바니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케이. 갑자기 인터뷰 좀 부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알바니아 좋아해요? 네. 알바니아 좋아해요. 왜 알바니아에서 들었어요? 네. 제 친구들 이미 왔고 알바니아에 왔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비용은 정말 비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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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정말 도움이 되고요. 네. 네.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우리는 뭐 베에서라고 해야죠? 네. & when we give you VESA, we are really people that will do everything to keep them VESA is like giving a word to something, a promise It's really important to us That's good I think that Albania has a really good impression of Koreans especially I really like Koreans I am in love with the music, the movies, I watch K-dramas a lot 제가 몇 가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로 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항상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 정말 잘생겼어. 항상 웃고. 근데 이 나라가 더 친한 것 같아. 친구들.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아탈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 미국도. 그 건물 위에. 그 흰색? 아, 이 분야? 흰색 아, 이 분야 이 분야가 Pesam Lidkatsch 아, 이 분야 아, 이 분야 이 분야가 오페라 아, 이 분야 그리고 뮤지엄 Pesam Lidkatsch, 15층층으로 70, 60층에 가장 높은 빌딩이 15층층에 있는지 이 분야가 가장 높은 빌딩이 없지 이 분야가 가장 높은 빌딩이 없지 근데 지금 호텔? 네, 지금 티라나 인터내셔널 호텔 아, 어메이징 네, 오페라, 뮤지엄 네, 오페라, 뮤지엄 우리의 히어로 네? 우리의 히어로 아,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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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어요 아하 덕분에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투어 받고 있네요 정말 특별해 레드가 아니라 네, 우리의血 아, 여기가 벙커구나 여기가 예전에 독재시절 때 벙커를 되게 많이 지웠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갤러리가 된 것 같네요 아, 여기 대학교구나 뭐, 너 생각해?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 친구들이 대학교 보여준다고 해서 대학교에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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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생들의 학생들 아, 오케이 어, 설립자가 지켜보고 있는 컨셉이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학생들은 아, 여기구나 보통은 다가? 네, 보통은 다가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대학생활입니다 아, 여기 아직 분필로 하는구나 아, 여기 아직 분필로 하는구나 아, 여기가 suchen 아, 그냥 계속 번역해서 보면 아, luôn 신기해 지금 지금 출연을 하시는구나 네 출연을 하시는 거에요 동사이, 여기 isn't just 여기 학생들의 학생들 닷고 있는 논의 노트도 아 아 도ugal을 feeling? 부정해 도대체 너무 놀랬어. 다들 사랑해. 드디어 끝냈네요 이 친구 그거. 이 학교 과제로. 관광객들 인터뷰하는 거 잘 끝냈습니다. 도와줘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한번 찾아서 했습니다.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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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아 맞네 시장이네. 아침에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침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아예. 여전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사야겠다. 와 진짜 빨간 거 진짜 많다.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나보네요. 너희들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네, 우리 블랙에 있는 거 같아요 아, 담배 담배를 말아서 피더라고요 비싸서 그런지 오, 뭐가 나왔다 치즈 신기하네 이게 뭐예요? 요구르트 신기하다 치즈? 네 오, 신기하다 치즈, 요구르트 네,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지금 요구르트라는데 치즈 섞은 요구르트 맛 나고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양고기인데 되게 부드럽고 비리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이 치즈, 이거 비슷한 게 진짜 신기하다 맛이 아, 네 밥, 밥 먹었습니다 네, 전통 요리였는데 뭔가 저한테 좀 안 맞네요 이게 안에 요구르트가 있는 그런 거라서 살짝 늦게 합니다 지금도 속이 좀 느글거리는데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네, 저 친구 덕분에 오늘 알바니아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